아니 얘는 뭔가 안좋은거야? 오피셜.. 오피셜 통계 없나? 사기 카드 몇개 주워 먹으면 세게 세던데 엥 그건 디펙트도 마찬가지 아니냐 천사는 잘 아니다 도와주는 순차가? 나올 때 그 카드의 규정은? 상대의 침략으로 손을 얻으며 뺀다 유리한 C3 그냥 조금로 깨ulduti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머미 손 머미빠이 드 핸 아이 뭐 딜 뭘 누르냐 아 아니 기절도 아니 기절도 아니 기절도 면역 당했다 아이 아이 한 장 뽑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힘을 원하나 그만큼 왓처가 왓처란다 그만큼 허밋이 다른 운영을 요구하는 걸까 아니 기절도 기절에 밀리네 두 턴 기절 가능 두 턴 기절 가능 턴 기절 저리랑 바대로 힘 올리는거 괜춘 저리 강화해야지 빈을 얻으면 임시 체력을 얻습니다 올드샷 감기 쏘기 6분각을 왜 안 봤니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아쉬운데 플레이가 플레이가 더 너머 매그넘 개끼 레트로메이션 선돌 레트로메이션 레트로메이션 예를 레트로메이션 레트로메이션 상점 앞 개노삼 앗소순 개정답 사명세 멤버 멤버 전엔 괜히 썼네 남겨놓을걸 레트로메이션 넷 잘 됐네 부약 오븐 오븐 동태 팀 진짜 잘 오르네 콩땡이 컷 콩땡이 컷 저금통 어린 스넥콩 어쓰 감기샷 한장 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콩땡이 컷 난투 난투 밸류를 올릴게 아니라 순환을 해야되나 콩땡이 컷 콩땡이 컷 헤드샷 펌핑카드가 그렇게 많이 없는 캐릭이라 콩땡이 컷 콩땡이 컷 콩땡이 다가온다 콩땡이 컷 콩땡 고기도 먹는다 정우 정우가 거기도 먹는다 나와버렸네 미라손 없었으면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샤짠 임시변통 넣을 것도 아니고 소거법으로 샤짠밖에 없다 대타이눈 아니 종말에 저격도 들어가네 미친 집중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긴 뭐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 그냥 집중합니다. 집중합니다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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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피어먹을 드로 좀 되나 얘는 그냥 드로는 얘는 그냥 파데로 들어야 되나 파데빵 narod deputy 어 쇼쩐닜데 에에에에.. 피곤했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해 좀 아니 되게 센데? 아대 둘 다 강화되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없을텐데 분 구 은 없다 에읍 써도 됐어 어 흐리스미라니 어떤 그런 끔찍한 생각을 병혼돈, 콜드샷 콜드샷 쓸게 아닌가? 모르겠다 아이소 없을걸 샷턴인데 무료로 마실 수 있는데 아룸바 빠데 아 미친 빠데맨 전행으로 제로 감소 치워야된다 굳이 으 흠 아니 카드 용거 좀 줘봐 깨김 깨야 될 거 아니야 난투 하나 더 넣으면 딜은 안 모자라겠다 사라져버린 섬광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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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샛 마데뿔을 버리고 마데를 먹었다니 실로케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실로케 이득 네네 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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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대충 깨는강 아닌가요? 뷔포요 음..외복 홀드샷 하나 더 할까? 홀드샷은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머지어센 설더스 으하 하나 더 힐링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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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체력 얻얼람 2 6 6 7 8 9 9 10 조금 안 시키는데 다칠 때가 아니지 이겼으면 된 거야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흠. 이대로 가는 걸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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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앗 방 出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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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상반기에 역겨운 팀 섬광탄 덕분이다 렐루다가 아주 든든하자노 불거리 난 투 왜 자꾸 나오냐 금왕은 별 도움도 안되겠네 금왕은 별 도움도 안되겠네 불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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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금 고마워요 썸모칸 5 두품깍가지 두품깍... 스팟 써야 했는데 아휴 한국말이 안 나오냐 이거 살 수 있나? 배폐오는 한통은 아무리 봐도 넘 쓰레기란 말이야 허상 두장 들어오면 은혜가 더 크지 아무 의미없는 골드샷 그래서 200딜 넘에 이기긴 하네 엥? 안되 잠깐만 저격이랑 헷갈렸다 다 잡은건데 너 피곤해가지고 새벽셋이라 아니 근데 나만 헷갈리나? 님들 안 헷갈리면 저거 아 나 저거 맨날 헷갈리네 저격이랑 저격이랑 선행이랑 가끔은 갈망도 헷갈림 가끔은 갈망도 헷갈림 그냥 영코카드 관심없이 쓰다보니까 아휴 놀려차기만 알맞은 타이밍에 나도 오지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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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...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걸까요? 이거... 이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 아니야. 역시 총 든 디펙트다운 강합니다. 역시 총 든 디펙트... 이게 제 기록을 볼 게 아니라 월드 기록을 받은 듯... 비비승... 33패... 처참하구만... 근데 이것저것 해보느라 죽은 거... 기능하지... 좀 익숙해져야... 이펙트 승률 30%... 그래도 조금도 없네... 아이고 우리 모지리... 이펙트 승률 30%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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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승률 30%...